제완 페이 We're back We're back 왜 자꾸 전화번호 내가 그렇게 예쁘니?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좀 쑥스럽잖니 내가 지나 그대마다 고개 떨리는 남자를 위에서 느껴지는 내 당황시선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이 이 이 이이 나 너무 예뻐요 난 너무 예뻐요 내 눈에 밀려버린다 난 너를 미련해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